천원궁 천승교의 식구님 한증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성의를 맞이하여 교회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부모님과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의 참사랑이 가득한 한주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일국 주요 뉴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족 메시아 천부 승리와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원본복교회 새벽정성 안내입니다 3월 19일 1구역, 죄송합니다 3월 19일이 1구역 담당이고요 3월 21일이 2구역, 3월 21일이 3구역에서 맡아서 진행되며 해당 날짜에 각 구역 식구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심효정 봉헌 부흥마당이 천승교의 2층 천심원 특별기도실에서 3구역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 승리를 위한 211 특별정성이 지난 10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일가가 함께 정성을 드리는 귀한 날들입니다 함께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를 위한 정성을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난 3월 8일 천원궁 천승교의 부설 남산시민대학이 입학식을 갖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학사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돌아오는 15일 수요일은 2구역 식구님이신 허봉수 박사님께서 건강한 삶에 대한 강의를 해주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천일국 안착시대 천보 입적을 위한 특별 은사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역 목사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서울 북부 대교구 2일 통일원리수련회가 3월 18일, 19일 2층 강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축복을 준비하는 후보자, 새 식구, 원리 말씀을 다시 듣고 싶은 식구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구역 사무실에 문의해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신경인국 주관 평화축복식이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새 식구, 평화축복 대상자, 천보 활동으로 인연된 믿음의 자녀, 평화 애원, 소망 가정 등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지구 주관으로 해서 2023 참부모님 생애 노정 온라인 교육이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며 자세한 문의는 각 구역에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금번 5월 7일 축복을 위하여 미혼 축복자 프로필 상대 추천이 3월 16일 진행이 되며 2030 축복자녀 효정 매칭 축제가 26일 청파동에 있는 효정 뉴스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각 구역 가정행복위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세, 3세 축복을 위해 좋은 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3월 효정 천보 특별 수련이 18일 토요일 그리고 24, 25일 금토입니다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효장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효정 천보 특별 대역사 및 기타 청평 수련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